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경상북도가 보문단지 개발 50년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 1호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를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을 준공했고, 보문단지 내 도로명을 바꾸는 등 대규모 정비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제1호 관광단지인 경주보문단지입니다. 1975년 4월 관광단지로 지정됐고, 4년 후인 1979년 개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보문단지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을 준공했습니다. 50억 원이 투입된 관광역사공원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다양한 관광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관광역사공원 준공과 함께 경상북도는 내년도 보문단지 개발 50년을 계기로 관광자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관광시대를 여는데 이 보문호를 중심으로 관광이 어떤 것이다 보여주는 계기가 되라고 생각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동해안, 내륙지역 모든 관광지를 재개발해서 보문단지 6구층 광장에서 선착장까지 325m 도로 명칭도 기존 보문노에서 한국관광 일본노로 변경했습니다. 보문단지 50년 역사를 재찾고, 정책성 수립을 통해 내년에 에이펙 국가정상회의에 좀 더 우리 보문단지를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브랜딩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비해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정비하고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낙석이 발생한 울릉도 일주도로의 개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울릉구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돌을 치우고 있지만, 비탈면에서 추가로 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비탈면을 안정화한 뒤에 오는 27일 오전쯤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반쯤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삼선터널 인근에서 낙석 500톤이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주도로가 막혀 주민과 관광객들이 오해하느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토지구획과 소유권을 정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행된 한 마을 도로가 갑자기 막히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간포 태양가의 한 마을. 마을 하천과 나란히 놓인 길 한 켠이 뚝 막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사용해 온 길 한복판이 펜스로 가로막힌 겁니다. 토지구획과 소유권을 정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지난 2월쯤 도로 땅이 지적도상 사유지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땅 주인이 펜슬을 설치한 겁니다. 주민들은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펜슬을 설치한 땅 주인은 도로 편입에 따라 소유한 땅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토지 활용 가치도 크게 떨어져 어쩔 수 없다며 경주시의 사유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한 반 정도 수용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펜슬을 치게 됐고 지적도상으로 해서 하천을 다시 재정비를 해주면 예전 사유지로 해서 보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토지 조정은 현실 경계에 맞춰야 한다는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부지는 도로 편입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펜슬을 설치한 토지 소유자의 경계 결정 신청권에 대하여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제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대한 90일간의 소유자 불복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중으로.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펜슬 철거도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실시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작은 해안가 마을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뿜입니다. 포항시는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TF를 구성해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대책과 연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 심의 시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며 소방당국과 함께 지하 전기차 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에 상방향 스프링클러와 질식 소아포, 소방원 장구 등 화재 진압 장비 보급을 추진기로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다음 달 8일 포항시청에서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합니다. 공사는 지난 7월 국내 대륙붕 안전대응 TF를 구성하고 토론회에서 이 같은 활동 결과로 도출한 탐사시추 사전 위험성 분석, 안전한 시추 작업 계획, 유발 지진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F는 과거 동해 지역에서 이뤄진 총 32공해 시추 작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없고, 이에 따라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작업으로 인한 지진 유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토론회는 국내 지진 및 시추 전문가, 포항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동해 시추 안전성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하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특히 아동 인구 감소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출산 장려금 같은 경제적인 유인책을 내놓는 곳이 많지만, 아이를 가진 가정에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육 체계를 잘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권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기준 대구의 18살 미만 아동 인구는 32만 5천 명. 2015년보다 9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경북은 34만 명으로 9만 1천 명 줄었습니다. 더하면 대구 서구 인구보다 2만 명 이상 많은 18만 8천 명의 아동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줄어드는 속도도 빠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동 인구는 18%가량 줄었지만 대구는 23%, 경북은 21%가량 감소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어드는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2022년 대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7년 만에 시설 수는 24%, 인원은 22.4% 줄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같은 기간 10%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보육 환경이 나빠졌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추산장려금 같은 경제적인 유인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변화한 상황에 맞춰 보육체계를 잘 갖추는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민간이 다 닫아서 아이 보낼 데가 없는 이런 지역이 발생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국공립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이런 걸 확충을 해서 보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특히 어머니의 육아휴직률이 아이들이 7살이 되는 해부터 높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고 이는 경력 단절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체계에서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근로시간, 퇴근 시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아동사회적 돌봄 체계를 그것이 정상적이다 할 정도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게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산 이후 어느 정도 양육에 부담이 생기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담을 줄여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경주우체국과 폐의약품 회수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우체국은 지역 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민센터 등 21곳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보건소에 전달합니다. 경주시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지난 2021년 700kg에서 지난해 2,350kg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주공과 김천생명과학고, 구미경북생활과학고 등 경북 16개 특성화고가 경북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특성화고의 교육성과와 지역기관 협력 등을 평가해 이같이 지정하고, 2026년까지 3년간 신청과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인사우대와 실험실습비 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해양선부는 가을 성어길에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과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불법 어업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반, 드론 등을 투입해 바다와 항포구를 중심으로 무허가 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 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단속합니다. 오징어자원을 고갈하는 불법 공조조업과 대개 불법포획 유통도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